동대문 진학상담센터에서 고교 선택 전략을 주제로 10월 학부모 진학교실을 엽니다. 전 휘문고등학교 교장 신동원 강사를 초빙해 고교 선택 전략에 대해 강의하며 10월 31일 오후 7시 동대문구청 9층 진학상담센터에서 진행됩니다. 2022년 대입 제도에 따른 성공적인 자녀들의 수시 준비 방법을 듣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8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